네, 저희가 아저씨 안 불렀어요. 내가 손님을 또 불렀어요. 가야 되니까. 그럼 우린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우린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I am leader! 나랑 굉장히 친한 형이야. 나랑 굉장히 친하고. 나랑 어떤 굉장히 돈독한 사이지. 농구로 싸움도 한 번 했었고. 진짜요? 농구로 싸움도 한 번 했었고. 갑시다! 농구를 어떻게 싸웠는데?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야. 나랑 농구로 배틀 한 번 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오! 수준의 추방! 수준의 추방! 오늘 형들이 형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제 남의 식군데를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아니, 남의 식군데를 많이 해. 남의 식군데를 많이 해. 남의 식군데를 많이 해. 가족들은 만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만나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 인천으로 하면 되냐? 인천으로 하면 되냐? 인천으로 하면 되냐? 멋있다! 노래 좀 들려줘봐 달려볼까요? 볼까? 슬퍼 좋은데요? 슬퍼 좋은데요? 운전 아니었어? 나 춤췄다 이거 춤췄다 너무 신난다 너무 시끄러워 과연 너무 좋다 괜찮죠? 운전만 해놨으면 진짜 넷척댄스 지금 쩐다 간질간질하다 차 좀 솟아 차 좀 솟아 차 좀 솟아 야 너무 신난다 진짜요 저는 그러면 마지막 노래는 나도 이 노래 좋아 저 이 노래 너무 좋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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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이 앨범 진짜 잔누를 받아서 진짜 이거 미국에서 누나 혼자 다 하고 이 앨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좀 솟아 진짜 좋아 우리의 남짓은 신혜가 지우는 겹치 가자로 누구도 나처럼 널 사랑하지 누구도 나처럼 널 사랑하지 누구도 나처럼 널 사랑하지 누구도 나 왕돼 너무 좋아 와 여기 진짜 좋아 아 갑자기 훅 훅 훅 꺼버리네 훅 훅 훅 꺼버리네 나와서 그래, 형아. 아휴. 우리 저희들. 우리 차라리. 형, 처음 해볼 때랑 지금이랑 보면 얼굴이 굉장히 불그스름해지신 것 같아요, 형. 별리가 메이커가 있는 것 같아. 다 왔다. 다 왔다. 형,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형.